응? 응? 지금 뭐하고 있었어? 아.. 이제 3단계 미션을 받았잖아? 응 근데 거기선 가시나를 받았는데 이제 편곡한.. 편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아직 편곡된 MR이 안 나와서 인습용 MR을 만들고 있었어 그런 거 잘 돼? 신기하다 그냥.. 그냥 연습할 수 있게만 만들고 있어 오래 걸리는 거야? 그거? 아니야 그냥 그냥 해가지고 보여 좀 들려줘 아 들려줄 거 없어 그냥 MR을 편집하고 있는 거라서 아 그래? 여기 약간 편집한 대로 하고 여기 그냥 카운트 세는 거 그냥 하이핫 같은 것만 놓고 뒤에 편집하고 뒤에 뜨당뜨당한 비트만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아서 한 10분이면 끝낼 것 같아 오.. 빨리 되네 되게 전문가 같으신? 전문가는 무슨.. 그냥 하는 거지 아 그래? 응 오늘 나영이랑 연습은 잘 됐어? 응 다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처음에 추 추 추 추 추 추 인 lugar 그럼 걸어가서 추 추 이렇게 하면 들어간 거야 오오오오오오 잘 맞췄지 요 그거 뭐? 파일로 저장해가는 거야? 어떻게 가야 하는 거야? 그냥 카톡 파일로 보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? 보내드리면 되지 않을까? 그래 그럼 나한테 뭐 하나 보내주고 마무리하고 오늘 씻자 응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